10월 유신 4주년 10월 유신 4주년이 된다. 유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핏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1973년 말부터는 유류파동으로 시작된 국제경제의 일대 불황이 있었다. 1975년 초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비극이 있었다. 북계의 남침 땅굴 발견도 이 기간 중에 있었다. 8.18 판문점 만행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국력을 신장시켜 왔고 주변 정시의 격변과 북한 침략 집단의 집요한 도발과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 놓았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갈목할 만큼 발전성장하였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경위의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국 중의 모범국가로서 선전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대 자각과 단결과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설과 성장의 결과는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한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경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농촌 사회에서 5천년의 유산인 가난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약동하는 농촌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은 새말운동의 성과다. 농민들의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유시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결단이었다. 새 역사의 출범이었다. 근면 자조 협동하는 데에서 새 역사가 하루하루 창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 밝은 내일은 반드시 도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박재인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 연설, 저서, 휘호, 일기, 작사,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신의 사상과 정치 철학 그리고 국가 간, 세계 간, 인생 간 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던 의욕 내용은 1976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제4주전이 되는 날의 대통령님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그날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께서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월 유신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 피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한 결과 관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 튼튼한 안보태시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평소 늘 강조하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철학과 소신이 몸에 배어있고 10월 유신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로서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